1,400애들도 거리 조절만 잘하면 항상 따라갈 때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원거리가 좋은 게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점프 할 것 같은데 공 걸려주고 느려지잖아요 열 받았겠다 이리 와 하나 조심 점프할 때 조심 오케이 이리 와 끊어버리죠 피해주고 포스필드 어? 포스필드 잠깐만 포스필드 들고 왔네 쿨 돌리려고 은신 썼죠 곧 뒤로 점프할 것 같아요 야 이거 시간만 있으면 잡는데 이거 도망만 하고 계속 싸워주면 충분히 잡겠는데 엘벅 하세요 엘벅 하세요 엘벅 한번 밀어주고 숨으면 기둥 뒤로 오케이 천사백 남았다 없어주고 여기 있지롱 여기 있지롱 범위 밖에서 또 도망가네 또 도망가네 또 도망가네 25초 남았는데 싸워줘 까비 얘 나왔나?